형 몰라? 알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야, 야, 집중하자. 너무 배고파.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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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맞히세요, 제발 맞히세요. 제발. 랩이다, 랩. 자, 사쿠라 지금 표정 매우 안 좋습니다. 자, 어? 조혜련 씨 바로요? 나 했어. 바로 일단 눌러. 몰라? 나는 이거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 시작. 친구 내게 미안하다며? 하단의 대응. 그러면 내게 쌍욕을 했지? 아니. 실패. 지금 넘어갔어요. 조혜련 씨 넘어갔습니다. 너무 잘했어. 안 맞춰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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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듣습니다. 먼저 글자수 먼저 공개합니다. 글자수. 보여주세요. 자, 글자수 뜹니다. 네? 자, 10. 아, 세 번째. 가비, 사쿠라. 조십자야, 이거. 아래. 피오. 야, 왜 안 들었어? 야, 왜 안 들었어? 고마워. 아쿠라 안 좋고 이심자가 많이 돼. 자, 미안해요, 사쿠라. 아유,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세 번째 줄에 앉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자, 듣습니다. hello with me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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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physical heart 나한테 믿을 수 없어, 혹시 estarI 오케이, 다 됐어. 너무 어려운 거 알 twice? 준비. 아 다 달라. 자. 아 다úp. 아니야 나는 이러면서 말그러 Audience aquela, 그 사이사. 그럼 누구 맛나 싶으면 exit? 실패! 뭐라고 그녀에게 뭐라고 그랬어? 나 못 들은 것 같아. 아니요, 다시 듣는 거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듣는, 자! 그녀 얘기를 싸그리 다 했지. 그녀 말도 안 된다며? 실패! 아... 뭐라고? 어디까지 했어? 자, 뭐라고 안 돼요? 다시 뭐라고 안 돼요? 왜 난 안 들려, 이만우 형! 그만해, 뭐라고 줘! 그녀를 만나봐, 남자 중에, 렛츠고. 자, 다시 듣습니다. 그녀를이 아닌가 봐. 그녀를이 아닌가 봐. 그녀는 맞는데. 그녀를, 그녀를. 들리기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녀만 봐라. 맞나 봐, 맞나 봐. 그녀만 봐라. 그녀만 봐라. 다시 듣습니다. 와, 세 번째 줄 너무 어렵다. 세 번째 줄이 지금. 자, 안 맞춰요 패스, 하아 패스. 자, 다시 듣습니다. 거의 다 왔고, 세 번째 줄만 풀리면 네 번째는 지금 다 확보한 상태인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틀려. 초세. 그냥 할게. 아, 좀 갖고 와봐. 어휴. 아휴. 친구 내게 위한 하나면 그녀를 싸그려 다 했지. 그냥 만나봐라 난 중에. 내 친구도 여러 명이야. 하나만 해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혹시 쌍둥이. 아우 씨. 이거 아니에요? 만나봐. 마르면 이건데 그치. 그냥 이거 만나봐 아니에요? 그냥 만나봐. 그치, 그치. 그 발음이 이거야, 확실해. 야, 하하. 만나봐, 마라처럼 들려. 하하, 실패. 시작. 그녀만나봐. 오케이. 김동현, 시작. 제발. 그녀만나. 실패. 어, 나도 아니네. 자, 하하 팀 갑니다. 네, 갑니다. 불러. 초세. 그녀만난 애들. 아, 애들. 아하. 애들, 애들. 그녀만나 애들. 아, 제발. 안 돼. 맞난냐, 맞냐. 만나냐, 맞냐. 이거 내가... 그녀만나 봐. 그... 그 열인가 봐. 막 그녀만냐. 그녀만냐. 그녀만냐, 그녀만냐. 그녀만노냐. 그래도 potable Jeffrey. 훈련당 하나... 많이? 그냥 만나마니 그냥 만나마니 그냥 만나마니? 자, 괜찮았죠? 괜찮았죠? 오케이, 자 갑니다 자, 키까지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자, 가세요 노래 좀 하고 싶다, 노래 좀 하고 싶어 친구 내게 미안하다며? 그녀 얘길 싸르리다 했지 그녀를 만난 많은 남자 죽니? 그녀를 만난 많은 남자 죽니? 내 친구만도 여러 명이야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혹시 쌍둥이? 쌍둥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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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정답이야 정답이에요 이게 뚜루룩 풀리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녀를 만난 많은 남자가 풀리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은혁, 어떻게 알았어요? 유추, 유추 유추였는데 마지막에 키가 딱 던져요 그리고 또 나래시로 또 90년대 노래를 또 잘하니까 맞아, 맞아 그녀를 만난 많은 남자 중에 내 친구만도 여러 명이야 나는 열한 명이야라고 적었어 열한 명이야 확실하다, 이거 확실하다 열한 명이야 초코 팀이야? 초코 팀이야? 열한 명 자, 이렇게 되면 백가 팀이 원 포인트 가져갑니다 뭐야, 우리 뭐야, 우리 가는 거지? 아이제부터 가야죠 뭐야 머리 젊잖아 다시 해보자 이번 문제 가자 1점입니다 갑니다 2013년도 발매된 G 드래곤의 삐딱하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쉽다! 조혜련! 조혜련, 지금 모자는 제일 삐딱해요, 조혜련! 누가 와도 GD야! 자, 조디, 조디! 자, 조디, 조디! 조혜련! 조디! 실패! 실은 나 있지, 두려워져! 돌아가고픈 데 갈 데 없고 살아가고픈 데 상대 없고 뭘 어쩌라고! 네! 상대 준비!